10월 셋째 주에, 높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소식들을 모아 뉴승스트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안에 행복한 감사로 가득 차길 바라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저녁예배는 새노래 찬양제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월 새노래의 날은 권사회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하는 은혜의 자리에 권사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에서 1층 로비에 중보기도함을 설치했습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1층 게시판 옆 또는 2층 중보기도실 옆에 위치한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직장선교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Whitney per 노래는 보도에ре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